안녕하세요 철 입니다 2020년 2월 저의 셀렉트 아이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니티드 코튼 재킷 입니다 가격은 17만 5천원 이며 레귤러 핏의 다소 작은 사이즈감으로 일업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색감이 돋보이는 스틸 블루 컬러 이며 탄탄한 짜임의 면 소재로 관리가 편하며 봄에 가볍게 입기 좋은 소재입니다 XL 를 착용하였는데요 기장이 짧게 나왔으며 몸을 감는 레귤러 핏 입니다 단추를 잠궈서 입으시면 더욱 미니멀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프 터틀넥 저지와 테이퍼드 팬츠를 착용하여 미니멀하게 코디해 보았습니다 색감이 돋보이기 때문에 화이트와 블랙컬러 이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집업 울 재킷 입니다 가격은 19만원 이며 레귤러 핏의 다소 작은 사이즈감으로 일업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컨템포러리한 스타일로 르메르 혹은 마을에거 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 높은 순수 울 원단으로 얇은 실로 촘촘하게 제작되어 가볍고 부드러운 울 원단입니다 사이즈는 5,4 사이즈를 착용하였구요 기장이 짧게 나왔으며 몸을 감는 레귤러 핏입니다 가볍게 셔츠를 레이어드 하고 복걸이를 착용하였습니다 같은 원단으로 출시된 조거 울 트라우저와 함께 착용하였습니다 아워레가씨를 좋아해서 영상과 같이 코디하였는데요 큰형님 소리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디입니다 셔츠에 포인트를 주었고 올 블랙으로 코디를 마무리했습니다 세번째 몰스킨 본버 재킷입니다 가격은 225,000원이며 레귤러 핏의 넉넉한 사이즈감으로 정사이즈 혹은 오버사이즈로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으로 코디 활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튼을 이용해 두더지 가죽처럼 만든 소재를 몰스킨이라고 하는데요 짜임이 탄탄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사이즈는 XL를 착용하였는데요 넉넉한 사이즈감이지만 레이어드를 좋아하는 탓에 오버사이즈로 착용하였습니다 가슴쪽에 포켓이 존재하며 지퍼는 2웨이로 기능성까지 더해주었습니다 색감있는 코디를 하였고 아우터를 블랙으로 착용함으로써 차분함을 더해줬습니다 오버사이즈를 하였기 때문에 바텀도 와이드한 팬츠를 착용하여 밸런스를 맞춰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셀렉트 아이템은 월마다 정기적인 컨텐츠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